저거 빨리 여기 끼는거에요. 여기 손이 걸리는거에요. 주로 안걸리잖아. 이걸로 해야지. 저걸로 못걸려. 네? 저걸로 안되겠어요. 얇게 났으면. 빨리 놔버려 이거. 흐흐흐흐흐흐흐 그럼 잘못해봐요. 아니 그럼 이게 문제이네. 아니 그렇게 내도 안되게 한건데. 뭔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나오는 다음에 제가 못한건데. 야채는 비빔밥을. 야채와는 고추냉이 되는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